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데이터 드래그 실렉트 속성과 유즈 쉬프트 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드래깅을 통해 여러 셀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여러 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셀들을 다른 그리드뷰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. 드래깅을 통해 셀들을 선택하려면 데이터 드래그 실렉트 속성을 트루로 쉬프트 키를 통해 선택하려면 유즈 쉬프트 키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가 두 개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첫 번째 그리드뷰의 셀들을 두 번째 그리드뷰로 복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리드뷰의 데이터 드래그 실렉트 속성과 유즈 쉬프트 키 속성 모두 트루입니다. 두 번째 그리드뷰 역시 데이터 드래그 실렉트 속성과 유즈 쉬프트 키 속성 모두 트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리드뷰에서 쉬프트 키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셀들을 선택합니다. 컨트롤 C 버튼을 눌러 선택한 셀들을 복사합니다. 두 번째 그리드뷰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복사한 셀들이 붙여넣기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드래깅을 통해서도 여러 셀들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그리드뷰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리드뷰에서 여러 개의 행을 한꺼번에 드래깅하여 복사한 후 두 번째 그리드뷰로 붙여넣기하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